남몰래 피난 꽃 채라리 남자의 남자의 주인공입니다. 초대 가족 최지나 씨 박수 주세요 다시 만나지 말 것을 그렇게 잊고 살았을 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면 그게 사랑인가요 아직도 그녀가 나에게 온 것만 같아 미움이 눈물되어 흐르라 정의되어 오죽 어쩌면 내가 잘못이 떠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나 꿈속에서 만났을 때 묻고 싶은 말이 있어 더 이상 잊지 않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래서 왜 나를 돌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이 떠나 어쩌면 내가 잘못이 떠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나 꿈속에서 만났을 때 어쩌나 꿈속에서 만났을 때 보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도 더 이상 잊지 않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래서 왜 나를 돌리시나요 사랑은 끝났으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